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라는 책입니다. 리웨이원지음 허유영옹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멘토, 롤모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들 중에는 부모처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나 멘토처럼 직접 고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자신을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누가 그 역할을 해주는지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친구, 다정한 이웃, 자신을 이끌어줄 멘토, 함께 성장할 동료 등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인을 잘 만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37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생의 가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의의를 확실하게 알고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실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 나를 알아야 남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현명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더 현명한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면 남들이 정해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3.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장점 가운데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부각되는 법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얻어진 것이든 간에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남들에게 호감을 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되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연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어느 순간 동안은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남들이 쉽게 다가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는 마음 대신에 우리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 자신감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조자는 당황하며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쭈벽거리며 질의 짐작으로 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괜찮아 처음에는 다들 실수해 그래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는 만큼 일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6. 단기의 목표와 장기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놓으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고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 먼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나눠서 정리하면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인맥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신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적어보고 그들과의 관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맥 지도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자기 소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소개할 자리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는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매력적인 자기 소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고유한 매력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는 대신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다가가야 합니다. 9. 공통의 화제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상대와 공통점을 느끼면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낯선 사람과 만나 교류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화제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다른 점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대화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먼저 다가가 소통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절의 공포만 극복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관계의 문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누군가 먼저 다가온다면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11. 상대에게 집중하면 좋습니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딴 곳에 정신이 팔린 듯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든지 손장난을 친다든지 하는 행동은 상대를 무시하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세상에 그와 나밖에 없다는 듯이 또 그 사람의 말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는 듯이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그의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보다 내가 어떤 태도로 그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12. 성실한 호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모임을 주도할 기회가 생긴다면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임의 참가자일 때와 호스트일 때는 완전히 달라진 역할만큼 보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모임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 다양한 대화가 잘 오갈 수 있도록 두루 살피는 것 등은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13. 적당한 자기 PR은 필수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잊지 않아도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잘 알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PR은 잘난 척이 아니라 자기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고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14. 예의는 기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의와 매너는 필수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인사를 하는 것,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감사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일에 늦지 않는 것 등은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의입니다. 상대가 나와 친하든 친하지 않든 심지어 내게 적대감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15. 외출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외출하기 전에 자신의 이미지를 점검하고 지갑 속에 자기 명함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메모 도구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남도 내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 질투심을 경계하라.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본능적인 질투 대신 진심 어린 칭찬을 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정정당당하게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17. 친구와 항상 연락하라. 화초를 기를 때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상대에게 자주 연락하며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지속적인 관심은 필수입니다. 18. 타인의 보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받는 것에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은 다 퍼주면서도 다른 사람의 성의를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게 감사를 표시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19. 효과적인 시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스펀지에 스며든 물과 같아서 짜낼 수 있습니다. 일의 중요도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흘러가는 시간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도 이전보다 원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20.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20.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인데요. 그 24시간을 잘 나누어서 오늘 할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오늘 할 일을 다하지 못하면 내일 일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결국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이 옵니다. 그날 해야 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성실히 처리한다면 아무리 방대한 계획이라도 차근차근 끝낼 수 있습니다. 21. 24시간 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어떤 연락이 왔다면 적어도 24시간 내에 회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연락을 한 사람은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됩니다. 22.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합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 충분히 준비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3. 접대의 약속을 거절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접대나 사교 자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비슷한 초청이 계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4. 계획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전에 계획해야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교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다면 남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괴로움과 곤란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26. 남의 의견을 곧바로 수용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남들이 내게 좋은 의견을 주었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거나 변화시켜야 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식의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7. 자주 대화하라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하면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을 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여가 시간에 게임이나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28. 중요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그 안에 녹아 들어간다면 공통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남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작정 아무 모임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에 나가야 합니다. 29.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직접 도와줄 수 없다면 다른 친구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좌절했을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란다면 평소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도움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0. 가끔씩 낯선 분야의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감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낯선 분야의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고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습니다. 31. 선택하기 힘든 일이 닥친다면 직감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은 이성을 따르기보다 직감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판단을 내리기가 힘이 든다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2. 진심과 인내심을 보여야 합니다. 진심과 인내심은 가장 소중한 성품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이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심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인맥을 더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실력을 길러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3.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도와주어야만 그들도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주고받는 관계인데요. 내가 상대를 대하는 것처럼 상대도 나를 대합니다. 34.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충분한 인내심과 상대의 비밀을 지켜주는 신뢰입니다. 35.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상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입으로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의 마음에 칼을 꽂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36.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모든 일을 존중한다는데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7. 자원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탄탄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만의 자원이라고 해서 숨기고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쌓아두기만 한 자원은 가치가 없습니다.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되는데요. 자신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계속 순환시켜 더 넓은 세상을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좋아진 내일을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그렇게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 자신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